여러분들 여러분들 드디어 아이콘 리페가 먼저 떴습니다 제가 자고있었는데 피파 인벤을 살짝 보다가 어떤 분이 아이콘 리페를 먼저 올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피파 인벤에 들어오면 자고있었는데 그냥 득템과정이나 득템강화나 자유게시판 등등 보고있었는데 오늘 로페가 되는 날이죠 여러분들 오늘 목요일 틱가 더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이콘 미페 미리보기라고 여기 지금 올려놨습니다 들어가보면 아시겠지만 사비, 레프야신 데이브 베컴 프랭크레 프랭크레이카르트 다이글리시 등등 풀 와 풀 미페 풀 미페 간신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풀 미페 있고 앙리는 기존에 MC앙리랑 미페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드베드는 MOG 미페랑 똑같습니다 근데 아 토레스가 아 토레스가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들 토레스가 약간 AT 미페 아닌가요 여러분들 요게 좀 아쉽고 일단 빌치 멋있고 그 다음 비리, 데쿠, 피레스, 부트라겐요 등등 이제 좀 올라왔는데 어 아 참고할 사이트가 있네 여기 근데 이제 뭐 칸토나 풀스카트는 아직 코드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 또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저는 전에 이제 기존에 그 아이콘 말고 MC 미페 를 이제 먼저 봤던 사이트가 있는데 음 여기 지금 틱가 넣어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제목 내용 FO4 누르면 옛날에 이제 MC 어 신규씨는 직접 찾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여기 있죠 요거 간 다음에 여기 링크를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복사 누르면 기존에 MC 미페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아이콘 미페 를 아는 방법은 선수 비교로 들어갑니다 선수 비교로 들어가고 여기다 페라 아 페레난도 투레스 치고 투레스 친 다음에 투레스 있죠 요거를 이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새템에서 링크 열기 하면 선수의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고유번호 나오죠 201은 201은 농협시름 코드고 여기 뒤에 049369 가 이제 투레스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콘 코드가 101입니다 그래서 지운 다음에 101 복사 복붓하면 투레스 미페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출시할 투레스 미페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피파이 인베에 들어가서 미페이를 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유튜브 영상 하겠습니다 유바 저는 여러분들 투레스 갱신을 알아내면 저도 구매하고 여러분들 공개를 하겠습니다 조만간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네 유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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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